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최근 민주당 심지어 북한까지 나서서 나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민주당이나 북한의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이다. 4월 5일날 김종인 미래통합당의 총괄선대본부장이 대전선거대책위원회에서 털어놓은 말입니다. 그는 이런 말도 더합니다. 나를 비난하기 전에 지난 3년 동안 당신들이 무엇을 해왔는지를 우선 반성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이끌어가는 내용을 보면 정당인지 어느 한 사람에 대해 추종하는 집단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 청와대만 바라보고 헛수아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정당이 오늘날 경제와 정치 등 모든 분야를 이와 같이 엉망인 상황으로 만들어버렸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날이 선 이런 발언들은 과거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과거부터 지금을 넘어서 총선 이후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전망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집권여당의 최근 분위기입니다. 4월 6일 시점을 중심으로 집권여당은 승리를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코로나19 이른바 우한폐렴 방역에서 관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는 주장이 국민들에게 먹혀들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권심판론 보다도 정권안정론이 국민들에게 호소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승리한다는 것은 확신하지만 이제 남은 것은 얼마나 야당과의 격차를 내는 것뿐이다 이렇게 믿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4월 6일 날 월요일 날 중앙일보는 앤브레임 퍼블릭에 의한 여론조사 결과를 일면에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지지 41.9% 통합당 지지 24.8% 중앙일보가 일면에 왜 이렇게 대대적으로 민주당 우세를 전하는지 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다만 이 같은 압도적인 민주당 우세에도 불구하고 정작 선거 전망에서는 다소 역설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유권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누가 이기겠느냐? 여당 과반 35.4% 여당 과반 야당 과반 15.5% 여야가 비슷할 것이다 38.4%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여야가 비슷할 것이다라는 답변이 38.4%가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주목해야 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응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여권 지지층 이른바 친문계열의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권에 대한 유권자 조사를 할 때 대개 야당 지지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여권 지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공세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유권자 가운데서 문 대통령 득표율은 지난 대선에 31.6%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 응답자 가운데 53.7%가 바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모집단이 문재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론조사 결과도 바로 여당의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따라서 친묵하는 다수가 조용히 4.15 총선을 기다리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면 아직 성분은 가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집권 여당의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두 가지의 명확한 목표를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1차 목표는 지역구만으로서 원내 일당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4월 5일 날 조선일보의 김경필 기자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틀어놓습니다. 단독 가반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지역구에서 130석 이상을 얻어서 원내 일당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제2차 목표는 두 개로 분리된 위성정당이 20석 이상을 차지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도록 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김경필 기자의 취재에 응한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틀어놓았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위성비례정당이 20석 이상을 얻어서 독자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더불어신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쳐서 20석을 무난히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음 질문은 총선 이후의 여당의 계획입니다. 여당의 진짜 목표는 지난 연말과 연초에 3대 악법을 통과시키는데 협조를 얻었던 것처럼 1 플러스 4 협의체 범려권 일종의 정당들입니다. 1 플러스 4 협의체처럼 번거로운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정의당 등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집권 여당과 위성정당이 첫째는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두 번째는 국회의장직을 차지하고 세 번째는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국회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다 통과시키는 것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조선일보의 김경필 기자의 취재에 응한 여당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민주당이 1당이 되면 국회의장직을 가져와서 법안 통과나 예산안 처리를 자지우지할 수 있다. 여당의 비례정당의 제3의 교섭단체가 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장의 추청권도 완전히 우리가 차지할 수가 있다. 그들의 계획은 원내 1당과 원내 3당을 차지함으로써 국회 공수처 검찰 사법부 등을 모두 장악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런 계획에 성공한다면 헌법을 바꾸는 것을 제외하면 모든 입법들과 예산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요리할 수 있게 되면 무엇이든지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 국회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우월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의 진짜 목표는 국회의장과 공수처장의 추청권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속내를 틀어놓습니다. 여당이 승리를 거둔다면 그야말로 좌파 독재의 길이 열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당이 승리를 거둔다면 유사 전체주의 길이 열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헌법을 우리 마음대로 고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일들을 다 우리가 할 수 있다. 공수처, 검찰, 사법부, 국회 등 모든 곳이 장악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무슨 짓을 할지 숨지기고 지켜봐야 하는 그런 사회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들이 공수처를 통해서 이 사회를 얼마나 옥죌일지 생각만 해도 아찔할 지경입니다. 따라 4.15 총선은 그냥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일관되게 저는 지금 상황을 전시 상황으로 본다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속하는 양식 있는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평화시가 아니고 전시다. 나는 전시 상황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자주 해왔습니다. 양식 있는 이 땅의 국민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야당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미흡함이 많더라도 지역구는 이번 미래통합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는 4번 미래한국당을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됩니다. 이 길 외에 독재의 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길 외에 좌파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길 외에 사회주의로 달려가는 이 나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길 외에 문재인의 독주와 폭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없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4월 15일 총선 누가 승자일까 4월 6일 날 방송된 내용을 보고 걸림돌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이 나라에 전쟁은 없었으나 문재인 정권으로 인해 이 나라는 지금 전쟁을 치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을 벗어난 이후에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자족도 해봅니다. 세상은 항상 다른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서 다른 사람들이 오랫동안 힘을 모아서 정성을 모아서 만든 재산을 탈재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낭만의 세계가 아닙니다. 자신의 힘껏 노력에서 만들어 가는 것보다도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노력을 단시간에 훔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이후에 물리적인 전쟁은 이 땅에 사라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이른바 사상전쟁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바로 우파진영 사람들이 놓쳤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 저는 생각 때문에 반드시 이 나라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나이에 30대 말과 40전 후였습니다. 그때 내다봤던 것은 곧바로 사상전쟁입니다. 영어로 War of Ideas, War of Ideas, 아이디어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사상들의 전쟁입니다. 이런 사상들의 전쟁에 주목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상전쟁이라는 면을 보면 현재를 기준으로 좌파진영이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짧은 시간에 그냥 공짜로 가져가는 것에 큰 의미를 두는 사람들입니다.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양식 있는 시민들이 승리해야 될 것이고 그 승리에 저 또한 동참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림돈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질문이나 댓글을 남겨주실 수 있고 저는 영상으로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병호TV를 통해서 시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안목과 시야를 확장할 수가 있고 제가 또 운영하는 또 다른 하나의 채널인 공병호 자기경영을 통해서 자신을 개발하고 발전하고 향상시키는 자기개발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섭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